음... 좋아, 필이 왔어 드디어, 드디어 괴이해지는건가 게임이 고기든 고기를 개에게 주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난 케이크가 먹고 싶어 라는 쭈꾸루 게임입니다 미리 경고를 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깜찍한 배경 화면에 낚이신 분들 많으실텐데 공포게임이구요 진짜 오래간만에 쭈꾸루 게임이죠 요즘에 쭈꾸루가 막 이렇다 할만한 그런 게임이 없어가지고 잘 안 건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또 이런 장르를 좋아하잖아요 딱 겉으로 봤을때는 괜찮아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개쓰레기 개쓰레기라기보다는 굉장히 고아하고 막 무서운 이상한 것들 이게 딱 그 장르에 부합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온거지 초단편 게임이라 세이브는 지원하지 않는데요 엄청 짧나봐 아쉽네 지금 딱 구조를 보니까 메리의 꿈? 다들 아시죠? 메리의 꿈이라는 쭈꾸루 게임이 기억나네요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드릴테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아빠가 날 위해 케이크를 놓고 가셨어 그치만 이 케이크를 먹으려면 포크가 필요한데 아 꿈꾸는 메리구나 어어 아빠한테 달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아빠는 집에 없고 그러니 내가 알아서 찾아야겠지 포크는 아마 옆에 금고 안에 있을거야 근데 금고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할텐데 아니 포크를 왜 금고에 보관하세요 열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아참 아빠가 분명 그랬었지 우리집안 어딘가에 퍼즐이 숨겨져있고 그걸 풀면 열쇠를 얻을 수 있다고 어어 단편게임이라 어 스토리가 아주 참신해요 어 나쁘지 않네요 포크는 이 안에 들어있어 하지만 난 지금 열쇠가 없어 푹신한 의자여 여긴 늘 내가 앉는 자리지 정말 맛있어보이는 딸기 케이크야 먹고싶다 꼭 포크가 필요해요 그냥 집어먹으면 안되는걸까 거참 속이 상하는거 식탁 위에 귀여운 꽃과 내가 먹고싶은 딸기 케이크가 있네 푹신한 의자여 어 근데 상호작용이 되게 다 잘되있네요 주방은 깨끗하게 잘 정리되있어 한장에 스위치같은게 4개 붙어있어 퍼즐인거 같은데 풀어볼까 확인 버튼을 누릅니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패스 얘 누르니까 색깔이 바뀌네 요리할때 쓰는 도구랑 그릇이 놓여있어 요리할때 쓰는 도구랑 그릇이 놓여있어 음 엄마의 손맛이 느껴져 한조각 가져갈까? 고기를 얻었다 하나 더 아 왜 안가져가 조미료가 있어 식탑이 별로 없는 친구군요 쓰레기통이야 배춧잎 몇조각과 뼈가 들어있어 여긴 밥하는 곳이야 내가 아직 어려서 가스렌지를 못써 오 쉬프트를 누르니까 아주 살짝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지나갈 때마다 발자국이 표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네요 퀄리티 괜찮은데? 케이크 먹고싶어 서재 검은 책장은 아빠꺼고 분홍색은 내꺼야 엄마가 심어놓은 카카오 나무야 여긴 아빠 서재야 책과 책꽂이가 있어 책을 조사한다 메뉴 괴물들은 정말 맛있는 식재료다 에? 하지만 많은 종류의 괴물들은 가죽에 독이 들어있다 때문에 요리하기 전에 먼저 가죽을 벗겨내야한다 그 후 내장까지 제거하여 중독을 방지한다 잘 손질한 괴물의 고기는 볶아먹기에 반성맞춤이다 소금을 약간 뿌려주면 더 맛있다 그 맛은 마치 아몬드를 허브에 구운 것 같은 맛이다 삶기 감자 당근과 같이 삶으면 잡내가 사라지며 거품이 생기지 않아 따로 걷어낼 필요가 없어진다 소세지 괴물고기를 다진 후 소금, 마늘, 후추와 섞고 동물의 창자에 넣고 바짝 말린다 그리고 나서 푹 삶아야 먹을 수 있다 괴물은 항상 인간을 해치려는 위험한 존재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진짜로 괴물을 잡은 요리하기보다는 그냥 상상하며 침이나 흘리시길 까딱 잘못하나간 거꾸로 괴물에게 요리당하는 수가 있다 아빠 채우는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생물 신체 구조가 같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생물끼리는 서로 수정하여 자손을 남길 수 없다 그러나 두 개체 중 한쪽이 마법을 사용할 줄 안다면 상대방의 종족을 바꾸어 자손을 남길 수 있다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므로 마법사와 다른 인간이 만난다면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된다 반면 마법사와 인간이 아닌 것이 만난다면 그 자손은 외모와 신체능력 지력 면에서 인간이 아닌 것에 가까워지게 된다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마법을 사용했을 땐 마법사와 개가 만나 강아지를 낳았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소리쳤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시집 손가락으로 시간의 현을 누른다 나의 젊었던 시절 나는 동화 속을 거닐었고 긴 시간으로 깨어나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저 꿈을 꾸었구나 이제 인생의 막이 내리고 관객들에게 인사한다 다음 무대를 기대해 주시오라고 뭔 소리야 직업 대부분의 직업은 뭔가를 생산해냄으로써 인류의 생전에 공헌하는 일이다 하지만 전혀 생산해낸 것이 없는 직업들도 있다 기사 기사는 사람들이 괴물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는 등 주변의 누군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직업이다 매년 많은 기사들이 괴물과 싸우던 중 패배하여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치거나 잡아먹기 원한다 존경받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사는 강인한 신체와 정신 뛰어난 반사신경을 갖춰야한다 왼쪽에 저거 뭐라고 써있는거에요? 이게 뭘까?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 뒤에가 더있네? 직업 아닐까? 직업? 어 왼쪽에 직업이라고 써있는거 같은데 사냥꾼 이 직업은 처음엔 괴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생겨났다 기사와는 행동반경이 다르다 기사는 비교적 고정된 지역에 거주하며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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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자 이 마법사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비웃음 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직업에는 별로 종사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면 마법사는 일견 여성스러워 보이는 긴 옷을 걸치고 매일같이 뜨거운 손앞에서 이상한 재료들과 씨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아빠란 얘긴가? 사진 액자를 조사한다 그러네 아빠가 마법사네 30년동안 동작 나한테도 잘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내 갖다주... 어! 나 갑자기 각이 섰어 얘가 이제 매드매지션인거지 그래서 다른 종이랑 종족을 바꿔가지고 교배를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난거야! 액자 뒤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책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핰핰 아 그렇구나 아빠도 좀 많이 부끄러웠나봐요? 내 책장은 전부 동화책으로 가득 차있어 에메라드 카솔 와아 이거 읽어야돼? 와아 근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운이 솟는 이야기야 아니야 내가 대충 봤는데 솟는 이야기가 아니었어 읽어보자 어두침침한 푸른 숲속에 커다란 성이 하나 있었어요 한 소녀가 그 집에 하룻밤을 복귀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준 것은 한 마리 야수였어요 소녀는 놀라서 날카롭게 소리질렀어요 야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면 해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성의 한 노파가 하룻밤만 재워달라며 찾아왔고 왕자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노파가 갑자기 요정으로 변했고 그의 악함을 벌하겠다며 그를 야수로 만들어버렸대요 그 후로 겠다며 그를 야수로 만들어버렸어요 뭐..뭔소리야 그 후로 왕자는 이거..이거 번역 잘못했다 그 후로 하고 여기로 넘어가야되는데 왕자는 재워달라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소녀를 재워주겠노라 말했어요 소녀는 성 안으로 들어갖고 말하는 옷장과 시계 주전자와 만났어요 어 이거 그건데? 미녀와 야수? 에메랄드 캐슬이 아니라 야수는 그들이 원래 자신의 하인들이었는데 요정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성 앞에 우르르 몰려왔어요 야수는 놀라서 성 앞에서 달려나갔죠 마을 사람들은 성 안에 숨겨.. 숨어둔 마녀를 죽이라고 아오 성이다가 마녀였어? 야수를 발견하자 마녀와 야수를 둘 다 죽이라고 웨..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야수는 소녀를 쳐다보며 아연실색하며 말했어요 어쩌자 마녀라는 걸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소녀가 말하길 안 물어보셨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싫다면 지금이라도 여길 떠날게요 일부러 빌붙을 생각은 없었어요 나야 마법을 쓰면 되니까 잡혀죽을 일은 없지만 당신은 아닐테니까요 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오히려 마녀와 힘을 합쳐 쳐들어온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요정이 나타났고 야수로 만들어놨더니 이젠 마녀와 힘을 합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냐? 고 말했어요 그러자 마녀가 말했어요 이 또라이 요정아 나랑 한판 붙자 결국 마녀와 요정은 서로 싸우게 됐죠 이때 요정은 왕자 당신이 만약 나와 한편이 돼서 저 마녀와 싸워준 다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드리죠 라고 말했어요 마녀는 이해 질세라 그럴 것 없다 전연 때문에 당신과 당신 하인들이 이 꼴이 됐는데 전연을 죽이면 모든게 원래대로 돌아올테니 차라리 나를 도와 전연을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결국 야수는 요정을 덮쳤고 거기에 마녀가 마법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러자 왕자와 하인들은 원래대로 돌아왔답니다 뭐지? 개 흥미진진한데 다른 책도 읽어볼까? 잿빛 신데렐라 기운이 솟을만한 이야기였어 나쁘지 않았어 옛날에 온몸이 제투성의 대머리인 하나 아가씨가 있었어요 어? 사람들은 그녀를 잿빛 신데렐라 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왕자가 왕비를 뽑기 위해 무도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아가씨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죠 신데렐라도 참가하고 싶었지만 초청장이 대머리와 개는 참가할 수 없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개모와 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집이나 보라고 하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무도회에 갔어요 신데렐라는 슬퍼서 울었어요 그러자 돌아가신 아빠의 영혼이 신데렐라를 위해 개의 털을 모아 가발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신데렐라는 가발을 쓰고 무도회에 갔어요 신데렐라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번에 왕자의 눈에 띄었고 밤새도록 그녀와 춤을 추었죠 개모는 그런 신데렐라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열두시가 됐죠 신데렐라는 개모에게 들키면 욕먹을까봐 왕자를 뿌리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둘째날도 셋째날도 그렇게 신데렐라는 도망갔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잡아두고 싶었죠 그러다가 그녀의 가발을 잡아버렸고 신데렐라는 머리가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신데렐라는 궁전계단으로 황급히 도망갔지만 왕자는 달빛에 반짝거리는 그녀의 뒤통수에 넋이 나가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어? 왕자는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전국의 대머리들을 찾아 신데렐라가 남기고 간 가발을 씌워보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발을 쓰기 위해 삭발 투혼을 불살랐지만 가발은 전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자는 가발이 꼭 맞는 신데렐라를 찾아냈고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왔답니다 행복한 이야기네 어 근데 이거 해피엔딩 맞아 아 아빠의 영혼이 한건했다 다 이런 약간 병만스러운 동화겠죠 에 일단 분량상 너무 이게 늘어질 수 있으니까 어 일시정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래요 신기한 이야기네 아 이런 반응이 오니까 또 읽고 싶어지잖아 아 빨간 모자 분량도 짧아 빨리 봐야지 늑대 한 마리가 길에서 빨간 모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딜 가냐고 물었죠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늑대는 할머니와 아 왜 이렇게 글씨가 빼곡하게 했어요 여기는 빨간 모자 둘 다를 먹어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늑대는 일단 갈림길 어딘가에 예쁜 꽃이 피어있으니 가는 길에 꺾어가라고 빨간 모자를 속인 후 할머니 집으로 먼저 뛰어갔어요 한편 할머니를 들이기 위해 꽃을 한 다발 꺾은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서 할머니가 맑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보았어요 어? 늑대는 침대 위에 누워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어? 이후 할머니와 늑대는 서로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고 빨간 모자가 올 때마다 늘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결혼했니? 처음은 다 그런거야 후 파란 인어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대충 읽었는데 완전 개 병맛이야 아 읽어볼게요 짖고 푸른 바다 속에 작고 예쁜 인어 하나가 살고 있었다 인어는 왕자를 사랑했다 그래서 마녀에게 자신의 꼬리를 사람의 다리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마녀가 코털을 뽑으면 얘기했다 내가 그렇게 한들 인간의 언어도 쓸 줄 모르면서 어떻게 왕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거지 게다가 왕자가 만약 널 사랑하지 않는다면 넌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거야 인어는 마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토플 고득점을 땄습니다 그리고 마녀에게 부탁해 인간의 다리를 얻은 뒤 해안가로 올라가 왕자를 만났죠 하지만 알고보니 왕자는 덴마크 사람이었고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결국 인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대요 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잘 읽었다 지금 복도에 갈 일은 없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누가 봐도 사나워보이는 강아지로군 개가 배 밑에 뭔가를 깔고 앉아있지만 사나워보이니까 괜히 다가가지 않는게 좋겠어 고기를 저도 먹기만 하고 비를 안 비켜주면 어쩌지 역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겠어 왕자 얘기를 기다려봐 어차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거든 야 왜 이것만 벽지가 달라 이거 뭐지? 벽에 버튼이 붙어있다 밑에 뭔가 숨겨져있는 듯하다 퍼즐을 풀어봅니까? 아니 이거 단서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단서가 에메랄드 잿빛 빨간 파란 이거 에메랄드 잿빛 빨간 파란 아아아아 텅그라이너든 이어 아 아 그러니까아 아까 그 버튼 네개 있던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 번 누르면 색깔이 변하나봐요 이거 어 어 에메랄드 잿빛 빨강 됐네 파랑 파랑 찬양이 열렸어! 안에 상자가 들어있었네 상자 꽃무늬가 이봐 근데 중간에 무슨 홈이 파여있네 이 홈에 딱 맞는 걸 끼워넣어야 상자가 열리겠지? 이거 엄청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할걸 일단 여기다 둬야겠다 고기 아 여기다 못 끼네 가비 이제 주면 젖이지 않을까? 어 안되네 아 이거 안되겠다 혼수좀 받을게요 이거 나 혼자서 못하겠어 아 이게 단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있거든요 아까 나무 모양이 힌트라고요? 네? 나무 모양? 나무가 있었어? 어디? 이거? 방금 찾은 상자 나무 모양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나 상자 장식인줄 알았는데 아아 아 이게 이게 힌트구나 아 이거 진짜 혼수 안들으면 모르겠는데? 오웬 오웬웬 오웬인거네요 오웬오웬웬웬웬 쓰읍 아 어려운데? 오 웬 오 웬 웬 오 웬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는게 야 아래에서부터라고? 미친세 야 아니 식물은 밑에서부터 자라는게 맞지만 그 자란게 위로 올라가잖아 웬 오 웬 웬 웬 오 웬 오 아 진짜 너무 어렵네 게임 흐흫 흐흫 아 나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지 몰랐어 안에 독이 든 스포이드가 있어 이건 절대 먹으면 안돼 가져갈 필요는 없겠어 응 가져갈거야 강아지야 기다려 아 여기다가 고기를 따 독을 뿌리면 될까? 고기에 독이 스며들었다 음 좋아 필이 왔어 드디어 드디어 괴이해지는건가 게임이 고기 든 고기를 개에게 주었다 와 죽는 소리 개가 죽었다 이상하게 생긴 쇳덩이네 이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상한 모양의 쇳덩어리 누가 봐도 상자에다 꽂아야되는거죠? 좋아 조각이 홈에 꼭 맞아 들어갔다 상자 안에 열쇠를 얻었다 열쇠가 굉장히 고풍스럽게 생겼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금고를 열 수 있겠지? 하 드디어 그래서 금고를 열다 드디어 포크 이제 케이크 먹고 해피엔딩 표정이 이상해 뭐야 어어? 어? 아까 아빠가 잡아온 인간소녀를 급하게 먹다가 머리통이 금한 입에 꽉 끼워버렸지 뭐야 내 예상이 맞았네 그러니까 아빠의 괴물 딸이 얘였고 얼굴이 개얼굴이 아니라 아 그래서 얼굴이 생계가 없었구나 그럼 케이크는 뭐야 이런걸 빼내려면 아빠의 마법 포크를 쓰는게 최고야 그 와중에 표정 빵끝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제 케이크를 먹어보자 후후후 아아 아 머리를 통째로 먹은 줄 알았는데 그냥 빼낸 거였네요 어 어 아 지금 보니까 이거 이빨이었네 와 지금 보니까 보이네 이게 하하하하하하 아 개웃기다 아 이거 엄청 잔인하고 징그럽고 막 공포스러운 그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밝네요 게임이 나쁘지 않네 아 생각보다 근데 퍼즐이 너무 어려웠어 나한테는 좀 가다로웠고 책읽는게 메인이었네요 재밌었습니다 난 케이크가 먹고 싶어였습니다 녹화 종료